그냥 내려고 했던 대로 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원장님이 어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쉽게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던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자 한번 보죠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자 한번 해석해보죠 일단은 이제 시험 보고 앉아서 해설 강의까지 들었는데 답을 찾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시험 봤을 때 느낌을 잘 기억해놨다가 왜 내가 배웠는데 이걸 체크했을까?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왜 실수했을까? 이런 느낌을 찾아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놓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풀어보셔야 돼요 답은 몇 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죠 이렇게 PPT를 만들었다고요? 그렇군요 한번 보죠 잘 보이겠네요 자 1번 보죠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걸 구하라고 했는데 부동산 활동이란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죠 수요 공급 투자 개발 관리 부동산의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인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의심할 필요 없는데 의심스럽다라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 이걸 보자 야 이게 답인 것 같아 라고 찍었다라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요 답을 많이 틀렸어요 17%만 맞았는데 일단 보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자 종합과학이자 동시에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초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자 일반 원칙 중에서 소유활동을 최유유 이용해야 된다 거래활동을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건 무슨 원칙이다?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죠 소유활동을 잘하자 소유활동을 잘하자라는 게 능률성의 원칙이고 자 4번에 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라고 그랬어요 돈 벌려고 투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내용에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을 복합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종합식 접근이라고 나와야죠 의사결정식이 아니라 종합식 접근 법경기 나오면 종합식 접근 자 5번에 부동산 활동의 체계적 원리는 자 원리는 과학성이 중요시 되는데 얘보다 얘가 중요시 된다 그랬어요 그럼 틀린 거죠 자 과학성은 우리가 이론을 정립할 때는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를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 공부했던 것 중에 내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1번은 옳은 걸 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진짜 딱 옳게 보이는 것을 답을 주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출제자도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걸 답을 1번에 옳은 걸로 많이 줘요 그래서 의심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나머지 것들이 틀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의심스러운 게 찍더라도 그래요 옳은 걸 구하라고 했는데 1번이 뭔가 틀린 게 없다 그러면 1번 찍어도 괜찮아요 사실 출제자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기출문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하는 여러 측면의 관리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적 측면 이건 중요한 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부동산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배려하면서 관리 활동해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머지 틀린 것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 보죠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중지표 지하 이걸 우리가 입체적인 공간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부동산 활동은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동업자 및 동업자 단체와의 조직 윤리가 종일시된다 맞아요 동업자 간 조직 윤리죠 이 동업자 간을 이걸 외부 조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 윤리는 외부 조직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준 산업 분류에서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구분된다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건설업 들어가면 안 돼요 개공이라 그랬어요 임대업은 임대업과 개공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영속성과 비가약성 없어지지 않고 얘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소비 상품과 대상으로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결정된다 맞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근거가 영속성과 비가약성이라 그랬어요 자 5번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투자 자문업 가능해요? 중개 및 자문업이 아니라 중개 및 뭐예요? 이거 질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진짜로? 자 그러니까 관련 서비스업에 투자 자문업 중개 및 대리업 나와야 되는데 중개 및 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돼요 안 돼요? 일단 얘는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얘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중개 및 어차피 틀린 거니까 중개 및 대리업이 들어갔죠 중개 및 대리업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리업이 있을 때 앞에 부동산 관리업은 맞지만 기타 부동산이나 이건 안 되죠 기타 부동산은 시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항상 관리업 앞에 있을 때는 어떤 부동산인지 잘 봐야죠 여기에 주거용 비주거용만 해당되고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서비스업에는 자문업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 감정평가업이라는 기타 서비스업과 관리업이 있는데 관리업은 기타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5번이 틀렸고 자 이것도 뭐 이건 많이 맞았어요 근데 1번이 좀 의외해요 1번은 17%만 맞아야 될 문제는 아닌데 자 3번 보죠 근데 얘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얘도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왜 그랬는지 뭔가 좀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찾아와서 질문해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자 1번에 보니까 옳은 거라고 나왔어요 무형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출제자가 유형이다 무형이다 라고 쓰는 말은 유형이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럼 무형적 부동산은 무형적 개념은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경제적 법률적 개념만 들어가야지 기술적 물리적 개념 들어가면 안 돼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었어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얘는 해당되지 않아요 얘는 법률적 개념이 맞고 얘는 경제적 개념이 맞는데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 3번에 복합 부동산은 얘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니까 원래 원칙은 개별로 평가해야 되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면 뭐 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3번이 오른치문이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얘는 준 부동산이죠 얘를 포함한 것은 광의 부동산이라 하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 협의와 준 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5번에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이라 그래요 갖춘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등이에요? 부동산등이에요?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등이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지문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하길 바라요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1번에서 무형적 개념 이렇게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개념만을 의미한다 무슨 무형이다 유형이다 나오면 항상 유형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다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기술적 물리적 개념까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놓고 복합부동산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토지 건물을 일체 결합된 상태를 얘기하니까 개별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원칙은 개별평가였죠 그런데 각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떼어놓을 수 없는 일체로 결합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평가할 수 있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개별평가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4번 보죠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설치했대요 그러면 임차인이 설치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죠 그러면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네요 임대인이 설치해야 정착물로 인정하고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기능적, 효용적, 손상 없이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었대요 아무 문제 없이 떼어냈다는 건 부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네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모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됐으니까 얘는 토지와 별개의 정착물로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 될 거고 등기된 임목도 독립정착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다른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된다, 맞네요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 뭘로 취급한다? 불분명할 때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죠 정착물로,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하여 부동산 취급하는 거죠 부동산 취급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중에 이제 법리를 해석해서 야,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었어 라고 확인되면 떼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 정착물로 취급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나 단영생 식물은 정착물 맞죠? 정착물 맞는데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부동산으로 취급하긴 하는데 토지에 속한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된다. 맞죠?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정착물은 맞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토지에 소유권이 포함된 정착물로 보는 거죠 나무 중에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죠 가식수목, 이식중인수목 얘는 임시로 심어놨으니까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보죠 사적 공중권에는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이에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에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등이 포함된다. 맞죠? 용적률 특히 중요하죠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여기에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관련된 거고 개발권 양도제 등은 토지용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다. 맞아요?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거래해서 보상받아라 개발 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은 용적률이고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건 규제 지역과 보전 지역에 규제 지역이 있고 개발 지역이 있는데 규제 지역은 보전 지역이라고 하죠 개발하지 못하게 해서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와 이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원래는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너는 더 이상 짓지 말고 1층만 지어라 그래서 손해보는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소유자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하지만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어떤 권리로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인정해 줄 테니 이만큼 해당되는 걸 이쪽에 팔아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죠 이쪽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이걸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죠 그러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는 미실시 제도죠 그래서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다 맞죠? 규제 지역과 개발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에서 어떤 지역은 규제됐고 어떤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토지의 이용을 규제를 다 해놨어요 무슨 제도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토지용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인데 얘는 아직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문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3번에 토지 소유권에서 한계심도 이내라고 했어요 한계심도 안쪽에 있는 미체골 광물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체골 광물에 해당되는 석탄, 석유는 토지 소유권 내에 있더라 하더라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광어법에 의해서 별도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이라고 했어요 이 용수권은 이 물은 뭐냐면 지표의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얘는 지중권이에요? 지표권이에요? 지중권은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권이 아니라 용수권은 지표권에 해당된다라고 중요하다고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수권은 지표면에 해당되는 권리다 4번이 틀렸고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계심도 이내에서 타인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경우 한계심도 이내니까 사적 지하권이 인정되는 곳이에요 사적 지하권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공간을 활용하니까 이용저해율에 따른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계심도보다 더 아래에서는 이건 정부권이니까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거고 나머지는 맞고 4번이 틀렸네요 6번 보죠 자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나왔어요 중간에 모르면 패스해야죠 과감하게 역시 많이 패스했나 봐요 가장 정답률이 낮아요 15% 그런데 사실 토지의 분류는 무조건 100%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왜 틀렸는지 한번 따져보죠 공지는 도시 토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방치한 거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니까 공안지나 유유지가 돼야 돼요 도시 토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방치한 것은 공안지라고 하죠 공안지 그래서 기억은 공안지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지가 변동 측정을 위해서 선정한 대표적인 토지가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떠오라고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 지가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한 건 표 본지라고 그랬어요 표준지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가치형성 요인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고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라고 나와야 돼요 토지는 면적 단위예요 등기 등록 단위예요 등기 등록 단위예요 면적 단위라는 건 토지 분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나 평을 얘기하는 거지 토지의 분류와 상관없고 필지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 등록 단위다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한다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의 지본이 부여되는 등기법상의 중요한 개념은 맞는데 면적 단위라는 말은 절대로 쓸 필요 없어요 토지 분류와 관련이 없고 건축 규제가 강화되어서 건폐율이 하향되었대요 규제가 강화됐다 건폐율이 하향되었다 맞죠? 그럼 건축 바닥 면적을 좁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지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늘어난다 그래서 감소한다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틀렸고 빈지는 바닷가, 해변 토지를 얘기하는데 등기부는 없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라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를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나와야 돼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아야 돼요 소유권이 인정되지마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는 법지라고 하고 정확히 좀 구분해야죠 여기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라고 나와야 돼요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가 공부상에 전이나 답으로 등기됐는데 집안이 무너지거나 침식되어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국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나오면 포락지 맞죠? 바다에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강에 잠겼다, 물 밑에 가라앉았다 다 포락지죠 그래서 비음은 맞고 임지, 농지, 택지 이걸 우리가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세부지역 간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뒤에 뭔가 좀 ppt가 잘렸는데 중요한 건 용도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택지 내에서 주상공 이렇게 세부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온다면 이건 이행지라고 나와야죠 맞아요? 여러분은 잘 나왔죠 뒤에? 용도지역 내에서 이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은 의미가 없고 용도지역 내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를 용도지역이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행지 그래서 답은 두 개 이렇게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토지의 분류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매년 나오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장이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문장도 짧으니까 그냥 대충 빨리만 풀려고 넘어가면 안 되고 7번 보죠. 토지의 분류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그러죠 주상공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다 맞죠? 건물 지을 수 있거나 건물 지어져 있는 토지 나지는 깨끗한 토지예요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죠 그래서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나지는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만 얘만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얘만 제한이 없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제한을 받는 상태가 돼야 돼요 받는 상태인 토지 이렇게 나와야지 공법사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고 과수원이 상업지 전환 중이래요 전환 중인데 과수원은 용도지역이 농지예요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의 세 개밖에 없어요 과수원이라는 용도지역은 없어요 상업지는 택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에 있으니까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죠 후보지 맞고 규제가 강화된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원래는 원래 건부지의 가치가 낮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높아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부지가 낮에 비해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맞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건부지의 가치가 낮은데 규제가 강화된 개발 제한구역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부지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보상지역이거나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2번은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받는 상태 이 말 나오면 출제자는 이거 받는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딱 보자마자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받는 상태여야 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8번 보죠 부중성에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외부효과 나오면 우리가 외부, 지역, 부, 인, 경, 합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역이 나오거나 외부환경, 외부효과 부동성이죠 부동성 얘가 부동성이에요 이때 경제적 감가, 적합연칙 경제적 감가도 나왔고 외부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얘는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최유효이용의 근거를 제시하는 건 뭐와 뭐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고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부증성이에요 만들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네요 다음에는 제가 잘 예쁘게 ppt 다시 잘 만들게요 직원에게 좀 도움을 청했는데 자, 3번 보죠 토지의 개별성은 자, 같은 게 없다 자, 표준지의 선정을 용이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 가진 토지를 잡는 걸 표준지라 그래요 근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대표를 잡기가 쉽지 않더라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수익이나 가격을 각각 각각 형성하게 한다 각각은 개별적으로 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표준지 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건 없어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라는 건 같은 게 없으니까 개별성 때문에 표준 선정이 어렵다 자, 모르겠다 한다라면 일단 넘어가서 다른 거 좀 확실한 걸 찾아야죠 자, 4번 보죠 영속성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 영속성은 길게 투자했을 때 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맞죠?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의 가치 상승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뭐 4번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영속성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어요 영속성으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한다 4번이 옳은 지문이고 뭐 많이 맞았고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자, 이건 지리적 위치 눈에 보이는 위치가 고정됐다 위도, 경도가 고정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다 라고 나와야죠 가변적이다가 아니라 불변이다 그래서 오른 건 4번이 오른 거고 8번에 오른 건 4번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제 연습을 하면 차차 이제 문제 푸는 능력이 좀 높아질 거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공부가 됐지만 실수한 것들을 잘 찾아서 그때 시험 볼 때의 느낌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40분 동안에 30문제 푼다는 건 시간 충분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에 쫓겼다 다 못 풀었다 그럼 내가 시간 배분 잘 못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단원마다 어려운 문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경향은 있지만 무조건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끝까지 모르는 건 패스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건 패스하고 뒤에까지 푼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뒤에 문제도 보지 않고 시간 모자라서 시험지 뺏기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의평가할 때 시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조건 끝까지 문제를 다 보는 걸 목표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40분 주니까 35분까지는 무조건 뒤에까지 보고 답안지 마킹하고 비워진 게 몇 개가 있죠 남은 시간 5분 동안에 풀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잘 찍거나 풀어보는 거예요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9번 보죠 토지는 부중성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양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 맞죠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맞네요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법칙은 관련이 없고 메리비나 산지 개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죠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예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에 해당된다 맞죠 메리비나 산지 개관은 이게 가능했던 건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용도는 여러 가지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없는 토지를 쓸 수 있는 토지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를 늘리는 거 메리비나 산지 개관 이건 우리가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3번에 보니까 토지에 대한 정책에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건 이건 토지에 대한 정책에서 토지는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 개인 권리보다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랬어요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때 수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공익을 위할 때는 이건 만들 수 없으니까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 수 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부중성과 관련된다 맞는 지문이고 3번에 설명한 건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부중성과 관련되어 있죠 네 번째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 국지화는 지역에 국환시킨다 지역화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분시장 지역별로 부분시장 이 부분시장은 지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시장 그러니까 지역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마다 지역마다 시장이 다 다르다 지역에 국환된다 지역마다 다른 시장을 만든다 이건 지역에 대한 얘기니까 뭐다? 부동성 맞죠? 토지의 감정평가 시 수익환원법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수익환원법을 뭐라고 했냐면 무슨 수익을? 장래 순수익이나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또는 할인하여 뭘 정한다? 가격을 정하는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랬어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치를 정하는 거 그러면 장래 수익이 보장되어야 돼요 자 있는 것은 장래 수익이 보장돼야 되니까 토지의 개별성이 아니라 뭐해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 나와야 돼요 이 수익이 장래 수익이다 장래 수익을 자 이건 어떤 개념으로도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냐면 가치의 개념에서 비롯됐다 그랬어요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래 수익이 보장돼 현재 값으로 바꾸는 가치라는 거 쓸모있는 정도가 인정되는 거고 이 가치라는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장래 수익을 끄집어야 되니까 장래 수익이 보장되려면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장래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영속성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은 영속성이고 자 10번 보죠 자 1번에 토지의 부중성은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생산요소와 결합비율을 증가시킨다 자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생산요소는 3대 생산요소에요 뭐가 있을까요 노동, 자본, 토지 이 결합비율이 결합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많이 결합시킨다라는 얘기에요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많이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집약적 이용이에요? 조방적 이용이에요? 집약적 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집약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집약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부중성은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가 유한하고 희소해요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집약도가 높아진다 집약적 이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요소 간 결합비율 이 말은 뭘 얘기한다? 집약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체크해 놔야 돼요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얘기해줬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꼭 일단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배웠으니까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용도 전환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토지 이용에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해요 후보지와 이행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바꿀 수 있더라 맞는 얘기고 개별성은 부동산을 통과 부동산을 표준화 시켜요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려우며 조직화도 어렵다라고 나와야죠 개별성은 비표준화, 비조직화라고 나와야 돼요 비표준화, 비조직화 표준화라는 건 같은 것끼리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려워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이 틀렸고 부동성은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맞죠? 그 지역 내에 이렇게 토지가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지자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에 국한되니까 그래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 우리가 임대료 수입,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것이 이게 영속성이었어요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재고 시장, 쓰던 걸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걸 거래하는 중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맞는 거고 3번의 개별성으로 표준화 어렵고 그 다음에 조직화도 어렵다 중요한 얘기죠 10번까지 받고 틀릴만한 문제는 딱히 없었는데 두 문제 정도는 좀 틀렸다고 치죠 11번 보죠 그런데 다들 잘했어요 평균이 54점 잘한 거죠 40점만 맞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는 안 돼 있는데 목표 기준치는 높아서 남들이 80점 맞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나도 80점 맞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는데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그만큼의 공부를 했는지 물론 공부는 했지만 이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부는 노력도 중요해요 사실 그런데 유전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요?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평생 거의 가르쳐 왔지만 공부는 사실 유전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전자가 내가 타고나질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에서 항상 시험 봐가지고 뭐 천등 안에 든 사람만 합격한다라면 유전자가 타고나지 않으면 10년 공부해도 못 따요 자격증을 20년 공부해도 못 따야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잘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지금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넘기면 돼요 이건 공부하면 돼요 내가 유전자가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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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얘기 제가 못해요 안 되는 사람은 일찍 안타깝지만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버는 건 또 별개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갖지 않아요 사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돈 버는 건 또 별개의 능력이니까 결국 이건 우리가 자격증 따는 건 자격증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돈 벌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노력해서 따고 학습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업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뭔가 돈 버는 데 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자격증을 따겠다고 목표를 했으면 그냥 열심히 해서 따야 돼요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이 공부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스스로 감정을 소모시키거나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선생님이 합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스스로 믿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지 점수 나올 때마다 넌 몇 점이냐 너는 맞았냐 난 틀렸는데 너는 왜 맞았냐 너는 공부도 안 했잖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전혀 남들은 사실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많이 했을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쨌거나 항상 비교하면서 자신을 뭔가 더 괴롭히진 말고 내 할 일 묵묵히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김포는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최적화된 합격하는 데 다른 거에 사실 중심이 아니라 합격을 시키기 위한 중심으로 모두 다 구성되어 있어요 커리큘럼이나 선생님 수업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다른 데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김포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합격 못하는 사람은 김포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김포에서 합격을 못하면 어딜 가든지 합격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서 똑같이 공부했을 때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좋은 학원 온 거고 그냥 단원 평가를 30문제씩 한다라면 돈 들여서 특강까지 들었으니까 한 번 보고 넘기지 말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수업 듣고 시험 풀었으니까 틀린 거 다시 내 걸로 만들고 다음 시험도 준비해야죠 시험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찍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다음 시험 볼 때 내일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단원을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내가 더 많이 맞아야 되겠다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목표 같은 걸 정해놓고 항상 그렇게 쭉 하면 아마 두 달 뒤에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자 오른 거 보죠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암기했던 거 주택이 연세 가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44336 이렇게 있었고 자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자 다중은 다가구가 틀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니까 열림 나왔어요 열림 나오면 660 초과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300세대 미만의 얘는 맞네요 자 그런데 얘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죠 얘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가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학교론에서는 자 그래서 틀렸고 다중유택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학생과 종업원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종업원은 공장 종업원이니까 기숙사에 나와야 되고 일단 얘도 틀렸고 뒤에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야 돼요? 갖추지 않아야 돼요? 갖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며 세계층 660이하라고 나와야 돼요 얘는 맞고 얘도 맞지만 일단 얘가 틀렸다는 걸 확인했어야 되고 종업원도 아니고 직장인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3번도 틀렸고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여러 세대가 나눠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었는데 중요한 건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등기부를 쪼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세대 보니까 다세대는 4계층 660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4계층 이하이고 660이하이고 전혀 틀린 게 없네요 공동주택 맞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이렇게 나오면 완벽하죠 사실 그런데 틀린 건 없어요 틀렸다고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나머지 틀린 거 세대의 구분형은 위에는 맞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 받지 않는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 12번 엄청 많이 틀렸어요 보너스인데 왜 틀렸을까요?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실수였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실수로만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진짜 내가 실수한 거냐 몰랐던 거냐 잘 따져봐야 돼요 오 답을 선생님이 들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알아듣는 거지 집에 가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이유가 실수했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구나 들어가 있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런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되겠다 절약 나오면 제자가 통부인이죠 일단은 제자가 통부인을 절약을 구해야 돼요 자산 통화량 그 다음에 여기에 가액은 뭐예요? 가격 얘기하는 거죠 일단 세 개는 구했어요 제자가 통부인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왔어요 부채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현재 원리금이에요? 1년 동안 원리금이에요? 일단 부채 서비스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자 생각해 봐요 연이자 원리자예요? 현재 이자예요? 연이자 원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얘는 원리금 얘기하는데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얘는 영업 현금 수지에서 배웠던 거예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조 이 영업 현금 수지는 영업하면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걸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의 돈의 흐름이에요 말이 없으면 단일을 1년 잡았던 거에요 1년 동안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업 현금 수지에 있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는 다 1년 기간 동안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부채를 얘기한 게 아니다 부채는 대출금 대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과 부채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거래량은 수요공급 수요량 공급량 대표적인 수요공급이 일어나면 거래 이건 대표적인 유량이죠 유량인지 찾아야 되고 수입과 지출 수입과 수입과 지출이 나오면 이걸 수지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유량이죠 자 그럼 이제 시옷도 한번 알아야죠 인구 나오면 이건 저량인데 인구가 변하는 값이라고 나왔어요 현재 인구수가 10만이다 그럼 맞아요 현재 인구수 근데 인구 증가량 인구 변동분이 1만이다라면 1년 동안 인구 증가량 1년 동안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는 변동분과 붙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유량이다 인구 나오면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분 나오면 유량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은데 다음에 틀리지 않아야 될 거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물론 우리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론의 영업현금 흐름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원 모두 다 보다 유량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측정되는 소득이나 지출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에 가능 총소득 나와도 유량 여기에 영업소득세 나와도 유량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전현금수지 나와도 유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건 다 1년 동안의 돈의 흐름이니까 자 그리고 얘 하나 주의해야죠 저량이 변하는 값과 연결되면 유량이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내가 좀 잘한다 실력이 있다 모의고사 80점 정도 나올 자신이 있어 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중요하니까 누구나 다 남아가지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아야 나빠요 좋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난다라면 사실 집에 가셔서 필요한 문제만 설명을 듣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열 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수업을 듣는 게 좋고 만약에 한 세네 문제만 항상 틀린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정리하고 설명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것들만 문제를 찾아서 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조건 남아서 막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다 가면 안 되고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항상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는데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난 집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우리 성인이니까 알아서 책임지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나는 그 실력이 안 되는데 막 집에 가서 산다고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수요 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장 수요 함수는 각각의 개별 수요 함수를 합쳐서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 건데 양을 합했다 그랬어요 양의 합이에요 양의 합 양의 합이니까 우리가 세로축과 가로축에서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이니까 수평적 합이다 맞는죠 여기까지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함수가 더 완만해진다 그랬어요 곡선이 그럼 기울기는 더 작아진다 완만해진다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탄력성은 커진다 기울기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수요는 구매력을 포함하는 유효 수요 개념이다 맞고 수요 곡선은 임대료가 비싸면 안 산다 예와 가격에 따른 수량의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후 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맞고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고 실제로 판 게 아니라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을 얘기하고 이때 최대 수량을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맞고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정리할 때 수요자는 무조건 싸게 살려고 해요 공급자는 무조건 비싸게 팔려고 해요 공급자의 최고 가격과 수요자의 최저 가격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요자의 최고 가격과 공급자의 최소 가격이 만나서 가격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최소 가격은 공급자가 판매자가 받으려고 하는 최소 가격을 의미한다 공급자는 최소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가격은 최대 수요자가 최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맞는 얘기죠 틀린 건 이거 시장 수요함수 자 14번 보죠 14번도 많이 틀렸고 왜 틀렸는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15번 보죠 근데 14번 변별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이 지문 한번 볼게요 예전에 모의고사에 냈던 지문이에요 임대료가 변하지 않는대죠 임대료가 변하지 않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대요 그러면 임대료가 변하지 않았대요 임대료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라면 이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이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다른 요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잖아요 가격이 가만히 있고 다른 요인이라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라는 말이에요 소득이나 금리나 인구수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얘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한다 맞죠?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런데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건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은 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비자 수가 많아졌으니까 수요가 우측으로 간다 맞네요 LTV가 하향 조정되면 LTV가 줄어들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금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얘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정부 규제에 의한 거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죠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감소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했대요 그러면 수요량이 변할 거예요 그런데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 그럼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점이 이동할 거예요 곡선 상에 점에 이동할 건데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량이 줄은 거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수요량이 줄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에서 가격과 양이니까 양이 줄었으니까 왼쪽 가야죠 그런데 곡선을 따라서 왼쪽 가야 돼요 곡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겠네요 이걸 어떻게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곡선 상에서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곡선을 따라서 이송해야 되는 거예요 4번까지는 맞고 우리가 대체관계는 살 때 안 사는 관계가 대체관계예요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이 있대요 얘와 얘가 대체관계래요 그런데 인근 주거지역에 녹지공간이 확충됐대요 그럼 여기에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녹지공간이 나왔으니까 늘죠 그럼 얘 사니까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여기서는 수요가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당 지역 아파트의 가격은 해당 지역에 아파트의 수요가 줄 거니까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가격은 내린다 안 사니까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거다 대체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인근 지역에 샀으니까 해당 지역에는 안 살 거다 여기에 아파트를 안 사니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샀으니까 얘 안 사고 안 사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15번 한번 보고 오시죠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제고 그래도 50%는 넘었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곡선이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야 돼요 늘어야 되는데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했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서 곡선이 이동하는 거고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이 늘어야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은 절대로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죠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내리든 오리든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수요를 얘기했어요 공급과만 관련 있는 게 생산 요소의 가격 공급자 수 생산 기술 이건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죠 봤더니 건설업체의 수는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급자 수가 증가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공급과만 관련 있지 수요와 관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건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얘도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지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개를 제껴놓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지금 얘는 수요에 대한 얘기니까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 공급자 수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원자재 가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급과만 관련 있다 그래서 얘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제 끼고 수요량의 변화니까 제 끼고 얘 두 개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해석해 보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대요 그럼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츄 금리 가락하면 대출 받기가 쉽겠죠 산다 대체 관계의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대요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안 사고 아파트 산다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보완재라는 다른 제어가 있대요 얘가 A라는 제어가 있다라면 얘 가격 하락했대요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얘 살 때 얘와 아파트가 보완재니까 아파트도 산다 아파트 산다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네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 한 문제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개 되겠네요 이렇게 쉬었다가 16번부터 보죠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기온의 고정은 우측으로 이렇게 무섭한 지점을 이렇게 분야 신고하자마자 오 편의지점을 넣어주세요 연기